난 3학년 2반 키만큼 친구 줄게임 없어도 난 재밌게 놀아 친구들아 나 좀 불러줘 첩첩잡아 패스에 얻어넣어도 생각이 많을 땐 주로 산책을 그래도 안풀릴 때 바르게 달리기 하하호호 웃고 나면 하루 저물어 그리고 매일 올리드 인스탈리스트 오빠가 뭐냐고 물어봐 지하 작업실에 난 또 늘고 가 맞선을 하라고 날 가진 그게 뿔도 아빠 난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 아직 쳐들라면 한참 멀었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 노을이처럼 창작을 한다는 건 늘 즐겁지 노을이는 꼭 꿈을 이루길 바래